겨울방학 학습법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겨울방학 학습법. 겨울방학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앞에 섰는데 겨울방학이라는 말부터 좀 정의를 좀 내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두 번 다시 없을 겨울방학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말고 다음 겨울방학에도 수능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수능 망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없어요.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입니다. 겨울방학으로는요. 그리고 이 겨울방학에 갖고 있는 의미도요. 좀 아셔야 되는데 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인 경우에는 예비고 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내신기관도 있고 학교 행사도 있잖아요. 방학이 자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름방학은 보통 짧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사실상 여러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우선 이거에 대한 정의 좀 내리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겨울방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은 아 이제 수험생활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예비고 3 이제 고 3 학생으로서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는 단연코 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제가 적어놨어요. 미리. 1월 말 2월 초에 나오는 수능특강 EBS가 출간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딱 정해집니다. 그게 딱 정해져요. 1월 말 수능특강 EBS가 딱 출간이 되면요. 여러분 그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동요하게 돼요. 이야! 수능특강 드디어 출간됐대. EBS 교재 나왔대. 연계된다는데. 하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수강평도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강의도 이렇게 탁 살피면서 EBS에 대해서 조금 전국민적으로 이 고 3 수험생활에 약간 동요하게 돼요. 호들갑도 좀 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적어놨는데요. EBS가 출간이 되고 나는 2월달 학습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12월과 1월 학습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노란색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흰색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2월 수특 EBS가 시작이 딱 되고 나면 이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그 전에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 이끌어져 나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할 건데. 자, 여기.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1월달 말에 EBS 교재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딱 나오면요. 2월달 말입니다. 겨울방학이 아니라 2월달.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공부하게 되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인강이나 형광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킹콩은 파란색 좋아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킹콩은 무슨 색 좋아한다고요? 파란색.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킹콩 딴에는 아주 열심히 초정밀 분석을 학생들한테 반드시 파란색으로 필기하게 시켜요. EBS 교재 2월달에는요. 지금 2월달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필기해!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애들은 파란색으로 열심히 이제 필기합니다. 킹콩은 아주 이제 정밀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2월달에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선생님들 강의, EBS 강의 내 거 들었다고 안 들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EBS 분석은 반드시 녹색으로 좋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색깔만 봐도 아 이게 학교 선생님 분석인지 학원 킹콩 분석인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이 딱 끝나고 나서 파란색만 보면 킹콩이 분석 내고 보는 거고 녹색이면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때 2월달에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요. 아 똑같은 지문인데 사람이 이제 역물이라서 알거든요. 킹콩 선생님 표정만 딱 봐도 아 저 킹콩 선생님 열심히 강의하는구나! 와 하고 킹콩 선생님의 수업을만 딱 들었는데도 다 안 거 같았는데 킹콩이 하도 강요하니까 학교 선생님 강의를 또 열심히 딱 들어봤죠. 막 졸고 안 그러고 열심히 딱 들어봤더니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야 같은 지문인데 지금 2월달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지문인데 킹콩 선생님의 내용을 듣고 학교 선생님의 내용도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야 이게 영어 전공자들 영어 전문가들의 관점을 똑같은 지문을 양쪽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들으니까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또 새로워지네. 그러면서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EBS 아이 EBS 강의도 한번 들어봐 인마 그리고 그건 보라색으로 들어 적어 이럽니다. 보라색으로. 그러면 2월달 이후에는요.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책에는 파란색, 녹색, 보라색 3중으로 영어 전공자 전문가들의 분석 강의를 막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내용에 대한 깊이가 좀 깊어지죠. 그럴 때 이제 킹콩이 2월달 얘기하는 겁니다. 변형문제를 툭 하고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변형문제 다 풀리겠지 하고 변형문제를 딱 풀어보면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변형문제 풀어보니까 원문이 또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단짠 단짠 이란 말 알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를 교차로 계속 먹을 수 있는 이것처럼 변형문제 풀고 분석 강의 듣고 다시 분석 강의 듣고 변형문제 풀고 EBS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2월달 이후 EBS가 교재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 내용이에요. 어떤 선생님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의 강의가 아주 열심히 내가 준비했으니까 잘 받아 라고 하겠지만 그 선생님들 마음에 다른 선생님 강의도 잘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다 그런 얘기 하시지 내게 최고니까 다른 선생님 거 듣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내용이 깊어진다는 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게 2월달 이후에 EBS 교재가 출간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학습 방법인데 그렇다면요. EBS 교재 출간하기 전에 12월, 1월에는 어떤 학습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요. 바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수능적 관점을 획득해놔야 돼요. 12월, 1월 겨울방학 이 시간에 예비 고3인 이제 고3이 처음 되는 학생들은요. 수능적 관점을 획득해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2월달에 EBS 교재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수능적 관점은 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많은 TCC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금 이 수능적 관점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잘 봐봐요. 토플은요. 토플 시험장 가서 토플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요. 토플 기출문제집을 보지 않고 그냥 토플 시험장 가서 토플 보는 사람은 없어요.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신의 영어 실력이 토플 시험에서 점수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토익이라는 시험. 토익도요. 토익 문제를 미리 많이 풀어보고 나서 그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토익 시험이 치를 때 자신의 영어 실력이 좀 점수가 제대로 현실화되는 거지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영어 실력이 제대로 점수화되지 않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쌓긴 하지만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수능적 관점을 갖는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영어가 아니라요. 수능 영어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관점만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영어나 수능 영어 달라? 아 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어는 다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파란색 펜 보세요. 잘 봐요. 토플은 토플 시험 자체의 시험의 특성이 있듯이요. 토익도 토익 시험 자체의 시험의 특성이 있듯이 수능 영어도 수능 영어 자체에 대한 시험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영어시력이 표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각각의 시험들이 그 시험 자체의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수능 영어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영어를 많이 했을 거고요. 우리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내신에서 평가하는 영어 실력 평가 방법하고요. 수능 영어에서 평가하는 방법 분명히 다른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탭스나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많은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 이제 수능이 1년 남았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관점을 그냥 영어가 아니라 이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겨울방학은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고요. 그 수능 영어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 이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EBS 교재가 1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EBS 교재가 딱 나오면 그 EBS 교재에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하라고 해요. 아니면은 수능적 관점으로 EBS 책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썰을 푼 거예요. 수능적 관점. 그럼 수능적 관점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디 수능적 관점이라 누가 글을 써놨냐. 안 써놨어요.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능적 관점은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토익이나 토플이나 IELTS 같은 각각의 시험도요. 그 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면요. 매년 이 시험은 이렇게 내고 이 시험은 저렇게 내고 이렇게 딱 정해져 보여요. 그걸 알고 수능 문제를 대하면 사실 자신의 영어 실력이 수능 시험에 맞춰서 표현되기 훨씬 쉽거든요. 그걸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EBS 교재 어차피 연계되잖아요. 그거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수능적 관점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겨울방학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 얘기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뭐냐. 수능적 관점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사실상 제가 해놨습니다. 그 해놓은 영상이 바로 뭐냐면 2020 대수능을 위한 메가스타디 킹콩이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에서 제가 좀 해놨으니까 그 커리큘럼 가이드 이렇게 쫙 보시고 또 다른 영상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자 제목 거기에 OT와 1강에서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신다면 수능적 관점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생 제일 힘든 시간이 이제 나한테 왔구나. 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고3이구나.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되지? 멍멍하고 갑갑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얘기는 상당히 좀 가벼운 얘기 좀 사실은 확 얘기해버릴게요. 그건요. 사실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수능을 잘 부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딱 들어가면요. 대학교 1학년 때 취직을 공부하게 취직을 준비하게 했어요. 뭐 군대를 걱정하겠어요. 대학교 1학년은요. 평생 본인이 겪을 시간들 중에 가장 행복한 1년일 거거든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힘든 시간 이거 겪으면 가장 행복한 시간 이제 만나는데 영원히 힘들 게 아닌데 딱 1년만큼 그냥 고생해요. 그러고 나면 엄청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 대학교 1학년의 시간이 여러분은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 첫 걸음 그 첫 걸음을요. 저와 함께 하십시다. 제가 잘 인도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이제 OT 같은 걸 좀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결방학습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적 관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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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